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시시각각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으로 믿습니다 초대 행전의 그 모든 초대 교회의 모든 행적을 기로한 것이 사도 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즉에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곳에는 사도 행전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선한 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파송되어 오신 하나님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과 불리의 관계입니다 동존합니다 동행합니다 동일한 영광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의 역사에는 오직 두 가지 두 가지 초대 교회에서 사도 행전에 기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불신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 그리고 사도발 선생님이 평생 전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오직 두 마디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예수는 메시야요 이렇게 항상 같이 외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고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예수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도들이 미국의 목회자들도 불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에게 성령이 거두어지기를 바란다 성령이 너를 떠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저주한대요 이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지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웃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받는다는 것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금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3절에는 잘못됐어 누가 보금 10장 13절 좋은 것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이술 진자가 나왔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아들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과 성령을 예수님은 대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명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 가사와 마찬가지로 내 몸 무엇을 또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 드리며 환경의 저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리라 정말 시대에 너무나도 알맞는 찬송 가사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찬송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 예배가 지금 있잖아요 정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2주간을 격리를 당했는데 광주시에서 우리가 4주간을 격리시켰잖아요 그럴 적에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며 종의 마음은 항상 같이 눈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이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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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사이즈라 뭐라 하나 그 한국말로요 이렇게 걸렀단 말이래요 걸렀어요 걸렀어요 알아듣겠죠 세이사이즈라 이렇게 세이사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의 여부를 알 수 있고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봉사 아무리 찬양 아무리 있잖아요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우리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을 받고 또한 총만이 그런데 우리 중사람들은 총총만만 총총만만 겨워 총총만만 총총만만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먼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또 영을 있잖아요 뭐라 하는가 하면 푸뇨마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 하기오스 푸뇨마 거룩한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14장 16절 읽고 16장 7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너를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지킬보 지킬보에다가 은혜해 그 다음에 사부란 스승사 은혜로 우리를 지키는 선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스승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스승은 첫 번째 기능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게 부르는 그 보혜사 찬송을 그 가사도 처음으로 들었고 곡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따스한 스승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를 두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소개하는 그 보혜사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보혜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에 소개하는 보혜사는 의미하고 음련하고 위험이 있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에 책망하리라 이렇게 보혜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잖아요 그간에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가보나움으로 못 가요 시간, 시간의 제한을 그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시간의 제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낸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모두 초월하여서 무소부제하게끔 이 지구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고 3년 반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율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그때마다 두렵고 그 율법사들과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정죄를 당할 적에 그들은 무서워 떨 적에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적에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 따라다닐 적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돈이 얼마 얼마 필요하여서 필요 그만한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애원했을 적에 예수님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빙이어로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석 속에서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던 마음 그 무서운 바다의 흉흉한 바다 물결 속에서 그들은 곧 침몰하여 죽음을 앞두고 떨고 있을 즉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그럴 즉에 그들은 또다시 생명의 연장을 받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격되었고 얼마나 많은 그 3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봐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이 주님이 떠나간다 할 즉에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장례일을 알려주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대처해야 되며 이것을 우리는 정말 똑바로 우리 다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그 본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나를 믿지 않으리라 함으로 죄 지는다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한다 해놓고는 여기에서 보면요 의에 대해서 해놓고는 난 또 한참 그걸 또 생각해봤어요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중국 성경도 봤어요 이, 이, 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한 대로 간다 했어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요일날도 제가 이래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해를 지고 나를 따라 배우라 했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선생이다 맞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생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바를 너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도 서로 발을 시켜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진의를 알고 행할 적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안주까지 믿음으로 의는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혼적으로 너무나도 이 혼 우리의 지정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죄성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아버지한테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날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정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먼저는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생명이 씨잖아요 이 생명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 이 마음밭이 땅 땅 땅 네 가지 땅 있잖아요 네 가지 땅 길가 가시떨기 돌밭 존밭 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 밭 이 밭에 이제 생명이 씨를 심어 심기기를 원해요 심길라 할 것 같으면 이거 가시떨 불로 불로 태워요 돌 빼내야 돼요 길가 파서 엎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아파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한테 못 가요 우리는 꼭 아버지한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건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행한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 선생이다 맞다 너희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한테로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행한 대로 우리는 정말 성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됩니다 높고자 하려면 우리 낮은 데부터 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난변에게 순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먹었습니까 하면 대답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말씀을 먹은 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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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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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야 있대요 그래서 그 쌓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당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려면 아프고 막 울고 속상하고 체면 깎이고 싫어요 싫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통과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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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우리 생명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암만 설거를 많이 들어도 부싱 암만 봉사를 많이 해도 부싱 반드시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씨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아픔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제사 지낼 즉에 화재는 고운 밀가루잖아요 그것은 밀가루가 아니야 막 또 빠습고 또 싸이하고 또 빠습고 또 싸이하고 그래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진설병이 돼서 받쳐질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빠습고 빠습고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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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쳐드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행위적인 죄가 있고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양심의 가책에서 더 깊이 우리 죄를 진다면 양심의 가책받아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의 수고와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 방면에는 혼이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책망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우리는 정말 개처럼 토한 걸 또 먹고 정말 돼지처럼 씻은 것에 또 뒹굴고 이렇게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를 만날 것 같으면 믿기 전에 있는 죄는 믿기 전에 범한 죄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두 다 이비꼬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죄 안 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또 죄 죄요? 밑강스러운 사람 역시 밑강스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탐심 있는 사람 여전히 탐심 있고 어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격이 더 부족한 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믿은 후에 진 죄는 어떻게 하는가 이 죄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붙이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랬습니다 이 죄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 마음의 죄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키톡 한번 봤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짓는 죄 더 많아요 그것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 모든 죄를 우리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죄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혼인 이 죄성이 공동 죄성이 그 뭐든가 부수단치시 그 부수 그거나 있잖아요 그 한짝이 아니고 그 뭐든가 뭐라 말하나 이 죄가 쌍쌍이라고 쌍쌍 하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복수 복수기 때문에 이 죄가 있잖아요 뭐 뭐 탐심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것과 세상사회의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투기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런 혼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우리는 다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하나 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한 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 심판에 대하여서는 심판에서는 16절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의 임금 사탄과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임금 내는 사탄과 마귀를 몽땅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장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주님한테 인도함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먼저 불붙어버려요 불붙어버려요 불붙어가지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체험한 것은 마음이 변해서 역시 지하실에서 살고 역시 지하실에서 두드려 맞고 주일날 갔다 오면 매 맞고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단식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빈에서 목단강에 가서 금식기도 할 지가 그 유집사님한테 그래서 그래 그 뭐든가 성령 내 보고 기도하라 하길래 나는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해 그다음 다음 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뭐라고 뭐라고 하여튼 입을 벌려가지고 많이 많이 말하면 한마디 하면 아멘 또 막 이래 말하면 아멘 실상 아멘하면 놀래가지고 어리둥절해야 되는데 한나도 어리둥절 안 했어요 너무너무 충만한 가운데서 막 내 배에 기도의 홍수가 나가지고 막 폭포같은 기도가 막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예배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내한테 와가지고 막 이 젊은 강씨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내는 뭐 받은 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 성근가나 그 아줌마가 말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히 있잖아 자매님한테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멘하시오 그래 내가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딱 내 아기 임했다 내가 받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천지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적에 딱딱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다닐 직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 배웠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 모든 것은 다 그때는 있잖아 우리 난 성경 창세기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있잖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과를 딱 깨물 사과 씨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야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사람이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창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나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풍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쓴 로마서 난 로마서를 이렇게 썼어 내가 기록한 로마서를 한 권을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내 성경이야 성경 한 권 생기면 다 뜯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그 생명의 빛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정말 처음에는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그 얼마나 십자가의 길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것이지 예수를 모를 적에는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적에는 과감하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자취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경을 이기고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굳건하게 돼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한테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코피가 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위로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정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금성에서 금생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에 가서도 영광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더 충만함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육신에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장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은혜와 예수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곧 디리오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그 잔치집에 가서 술이 모자라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먹을 거 없어도 예수님이 촉삼아 하면 오빙 이후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흉용하는 바다에도 예수님이 가셨으면 그 바다는 잔잔한 것으로 예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신 걸려서 그 싸나와 가지고 그 무덤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뜨렸지만은 예수님이 간 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딱 가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 떼한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여하시고 풍부하시고 평강하시고 이런 예수님 이런 진리 되신 예수님 이런 성령 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고난의 길 소분 길도 다 기쁨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이 성령은 외적인 성령의 충만 내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충만 이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해요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중국에서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곳이 없잖아요 못 부르게 하잖아요 지하교회 가성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시골로 내려가서 배추 이제 가을 그때 되면 배추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 밤에는 춥고 밤에 이제 주여 불려고 그 비 막 오는 날을 기다려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짜면 비옷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 또 하나 가져가서 한 사람 배추골 하나씩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주여 부르면서 막 방언을 강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절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동입니다 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할 때에는 중국에서 우리에게는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그럼 막 우리에게 막 진동이 임하면 말이래요 밤새도록 진동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우리가 목요일날에 그거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게 뜨세요 세게 뜨세요 세게 뜨면 병이 치유됩니다 세게 뜨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중복에 있을 때에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성경도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한국에 왔을 때에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이 강단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서 거짓말을 내가 하면 박은혜는 저주를 받을 지여다 그렇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그래 말하는 걸 들었단 말이래요 목요일날이 찰나 목요일날이 찰나 목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 목사님도 그 뒤에 그 유리 강대상 그 뒤에서 들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면 진동으로 막 임함입니다 진동으로 막 임하여 가지고 어떤 때는 그 진동이 멈추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저기 앉아 가지고 목사님이 서울에 갔길래 저는 막 기도할 적에 막 진동이 왔어요 앞에 어떤 자매님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회색 운동복을 입고 난 누군지 이러면 몰라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 막 진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가 있잖아 말하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게 뜨세요 뜨세요 이런 거는 부싱 이것을 내가 한국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립하고 이래 배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정말 그 체계적이 되지 못하는 성령 충만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서 그때는 니 옳다 내 옳다 이렇게 다투고 이랬지만은 인전은 모든 것을 와서 다 인전은 한국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고 아께 찬양 가사도 우리가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서 앞으로 우리 스님은 우리에게 행위 심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시록 일곱 교회 내가 니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니 행위를 안 오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행위는 하나님의 우리 각자가 행위 체계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 처음 사랑을 입는 이런 곳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랬습니다 우상 재물을 먹었던 행위 있는 교회 영적 위로 이종 결혼을 한 영적 간음한 교회의 행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의 행위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신 충성스러운 행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행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행위 행위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아 박은혜가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저는 총신대에서 공부해서 제일 보수 거기에서 절대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동반하여서 행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곱 교회 그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곱 교회가 낱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내한테 비춰야 돼 일곱 교회도 내한테 비춰야 되고 파리세인들한테 질책한 것도 내가 바로 파리세인이다 내가 회칠한 무덤이다 내가 회칠한 무덤이다 내가 있잖아 천국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난도 못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불을 짓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이렇게 하다 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 중국에서 막 기적 표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난 척 많이 했어요 그거 모든 것이 싹 다 꽝 부싱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은 일회적으로 끝납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추억할 수 있어요 아우 천번에 천번에 우리 여름 집회 때 안절뱅이가 일어났댔어 어쨌어? 어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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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추억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잖아요 일시적이에요 내적인 성령 충만은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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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내 혼이 깨끗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 감정의지 생각과 싸워서 울고 아프고 깨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 맺히고 싶어 하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고 원수도 사랑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싶고 근데 우리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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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입돼가지고 우리가 막 죄를 많이 진다며 뭐 회개하면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해도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로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통과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이긴 만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만큼 우리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성령 충만이라요 이것이 내적 성령 충만은 절대로 소멸 안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운 만큼 순종한 만큼 운 만큼 그만큼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뿌리를 내렸잖아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못 뺏어가 누구도 못 뺏어가 이것이 내적 성령 충만 이 충만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 꼭 삽시다 정말로 나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 나는 정말 그러니까 애통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회개하고 난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 어떤 사건이 딱 닫히면 이씨 이렇게 나오다가도 주 예수여 십자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몰랐지 않나 인자는 하나님께서 난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새끼도 내 말 안 들어서 이씨 어떻게 해 뿌리까 이씨 그럴 수 있단 말이래요 그런데 이전에는 나를 쳐서 이전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적인 성령 충만 아멘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있잖아 정말 예수님 그래서 사역의 영광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아유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체면 차리느라고 천만의 말씀 한국 와서 배웠거든 한국에서 오면 천만의 말씀 이렇게 예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천만의 말씀 뭐예요 그러나 내가 아 맞아 잘못 말이지 세상적인 말이지 주님께 영광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 한국의 말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 저의 약점이고 저의 거듭나지 못하고 완고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역에 이런 말씀을 먹고 그 다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가르치거든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외적인 것만 우리 만족하지 말자 우리 내적으로 정말 신부되자 이기는 자 되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자 우리 세상에 거 바라지 말자 우리가 니 잘했다 내 잘했다 싸 마지도 말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을 한 군데 가서 전했어요 전하고 왔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를 다 두 번 세 번 초청하는데 거기는 한 번도 초청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설교자가 너무나무 더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뭐 마음대로 못 가잖아 몰래 몰래 해야 되잖아 그래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로 갔어 가니까는 막 좋아가지고 찐다지에 나는 그 김씨야 김언니 왔는가 하고 찐다지에 찐다지에 여기서는 박씨이지만은 찐다지에 왔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성막론 그거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 그림 다 우리가 들고 다내 중국말로 써가지고 뭐 뭐 분양단 물두멍 그렇게 중국말로 써가지고 딱 보면 한눈에 알리거든 이것은 성막이라는 거 성전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갔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굴이 변하는 거야 그 이제 공부 가르친다 해가지고 어떤 거 어떤 말씀 우리에게 줍니까 해가지고 성전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딱 이렇게 붙여놨어 단스에다가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긴장해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도 성령께 의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깥들이 신앙과 바깥들이 구원은 어떻고 성소는 어떻고 지성소는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든가 다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지도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전번에 와가지고 반년 전에 와가지고 진다지에 이 말씀을 배워줬자는가고 나는 진다지에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정말 한국에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야 돼 이거 배우고 싶어서 근데 중국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목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목사는 직접 못하게 하고 자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있어 또 선교지에는 직접 하면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 배운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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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말해 그 단단한 음식 그렇게 예수 전하면 누가 예수 믿겠나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단단한 거 못 먹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거 그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나 부싱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옛날에 있는 우리 그 식 그대로 하라 진다지에 배워준 거 하지마 그 설교 하지마 부싱 이렇게 해야 말씀 듣다가는 우리 교회가 다 흩어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핍박받았대 그래가지고 배우고 싶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그래 할 수 없이 옛날 그런 식 설교 전만 먹는 설교 죽만 먹는 설교 그런 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보내왔다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나는 거듭나지 못한 성격이 너무 많아요 더 강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가르쳤지요 목소리도 큰 데다가 더 크게 했으니까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들 긴장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공부 3일을 하는데 3일을 하는데 이렇게 너네 우리가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친 거 있는 거 아니까 매우 없다는 거예요 다 맞는 거고 진리에 부합되는 거 아니까 아멘 부합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표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간 후에 또 이 전도사님을 어 그런 단단한 음식 우리에게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설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빨리 말해라 빨리 태도 표시하라고 어 그렇게 전도사님을 핍박해가지고 어 또 그렇게 하겠는가고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음에 오고 또 연락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주고 갈 테니까 우리는 계속 연락할 것이다 어 다 조용하는데 한 할머니가 한 할머니가 딱 손 들고 워슈어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신 청하노니 그랬지요 그것만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지가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저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맨느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맨느리한테 내가 사과하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막 울면서리 막 이렇게 죄를 잡아가면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지게 그래가지고 농약국에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박수 채주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자매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 말 시간 달라고 그래 간증하겠다고 말했는데 한짝 눈이 안 보여요 한짝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이것을 딱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이렇게 선포할지게 이 짝 눈이 번쩍번쩍 하던 게 있잖아 눈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안 보이던 눈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웬일인가 그냥 거폭거폭했대 말함이 있어도 거폭거리더라고 난 왜 그러는가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 난 비비고 막 그거 진짠가 가짠가 이래 막 비비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잘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칼장마다 거기서 우리가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가 학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이 보이면서 우리가 칼장마다 이 할머니가 우리를 봉사하고 밥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이 할머니에게 그런 기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호선 목사님이랑 미국 시민권 가진 목사님이 있는데 막 이렇게 단일찌개 말이래요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들이 이렇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났어 그 목사님이 참 부끄러웠어 자기가 부끄럽고 우리도 좀 목사님 그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막 기도받으려 했는데 그 후에는 기도받으려 안 했어 기도받는 사람이 없었어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중국에는 화장실이 농촌에 가면 이렇게 나무 그 뭐야 뭐야 그 옥수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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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바깥에다가는 마대 하나 턱 이렇게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빤대기 두 개 이렇게 걸어놨어 거기다 응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추운데 그 화장실에 거기 가서 막 하나님 성도들은 평신도도 다 기적 표적이긴 한데 나는 와 안 됩니까 나는 와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배워도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아는 것도 더 많이 알고 근데 와 나는 와 하나님 이 종을 부끄러움을 당지 말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울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강구했대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집안에 우리 후에 들은 소식이거든요 최요섭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한나라 갔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썼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계속 하면 며칠씩 집회를 하니까 시골이니까 시골에 겨울에는 있잖아 타작도 다 하고 쌀도 이제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신은 실제 새끼만 꼬는 거야 새끼 보고 뭐라 하나 이렇게 꼬는 거 있잖아 볕지 가지고 꼬는 거 그 다음 가마스 측측측 이렇게 치는 그 중국의 농촌에서는 그런 일만 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이 모가지역에 있잖아 그거 그 고름 생겼어 구멍 고름 생겼어 그 암만 머스가 해도 안 나와 암만 약서도 안 나와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있잖아 막 이리 막 벌겋게 막 달아올랐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리 뚱뚱 붓고 막 땅땅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입으로 빨면 가장 그 힘이 세다는 거 알고 목사님이 있잖아 거기다 입 대고 막 빨았어 빨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막 피 나오고 고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울지마 목사님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성도들도 다 울고 목사님이 피배 가지고 빨아가지고 됐고 왜 얼굴이 다 피가 됐지 뭐 그래가지고 끝내 나중에 그 고름 뿌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든가 그 사람이 그 후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감자떡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가지고 세 살이 돋아 나와가지고 그 사람 예수 너무 잘 믿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할지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 그 종기가 났을지게 저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자떡 해도 안 낳사 병원에 가서 무슨 해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투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희생으로 헌신으로 투자해야 돼요 투자 없이는 절대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막 그 나도 거기에 막 대고 막 빨았어요 막 그래 막 세수 소리에다 피 받고 막 빨고 피 받고 막 그러면서 나도 막 엉엉 울었어 우리 아버지도 울고 막 우리 엄마도 울고 우리 서모지 뭐 그래 막 울고 했을 때 끝끝내 마지막에 그 고름 마지막에 그 땅땅한 고름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는 나한테 막 많이 이렇게 질책하고 예수 너가 하나님 멋지고 이랬는데 그 후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러는 것에 막 완전히 이렇게 3분의 2가 딱 깎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어머니가 다리 아픈 다리 그 무드 우상 단지 다 태워버리고 벤소간에 갖다 다 쳐넣어버리고 거기다 사도신경 죽인 놈은 쉽게 명 써서 딱 붙였을 적에 그 우리 아버지가 밤 12시에 들어왔더래요 우리 엄마가 밥 먹었는 거 하니까 나 밥도 안 먹었지요 중국에서는 돈 아까워서 식당 가서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나 밥 먹자 그 밥상 차리고 자자 하고 자고 그래서 이틀 아침에 우리 공동변소에 우리 엄마 가는데 아침마다 일어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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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푸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쉬하고는 내려왔는데 다리가 안 아프지 왜 다리가 안 아프지 집에 가서 막 연습해봤대 어떻게 안 아픈가 그러니까 정말 안 아픈 거야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 지금 다리가 완전히 무쇠다리 지금도 87살이에요 한국에 저게 금난교회 옆에 살아요 우리 남동생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황보송악이라고 황보송악이라고 8년 동안 누워가지고 황달관념 걸려가지고 황달관념이 무슨 병인지 난 몰라서 그래서 빨리 그 집 엄마가 약제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집에 갔을 때 샐넬하고 막 반짝 마른 머스마가 누워 있었어요 18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배가 막 이제 완전히 막 배다고 하고 껍데기밖에 없어 우리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일단 어디로 가도 너무 단순하고 나이가 그때는 젊은 각시였죠 중국에 있었을 적에 근데 들어가서 황보송악 형제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부르다 모른다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송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송악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큰 의원입니다 한 번 낳았다 한 번 죽는 거 정 안 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강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귀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하면서 신마 신 믿겠다고 그런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뒤에다 뭐 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이 등대기도 막 다 헌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 벗득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내 한마디 하면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 조선말을 조금 해 그래가지고 중고학교 다녔어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는데 예수 예수 피 예수 피 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 피를 고백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눈떠가서 보니까 나 예수 피를 고백 예수 피 말하세요 예수 피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피 예수 피 하는 예수 피 하면서 막 입에서 막 그 약하고 약한 무스마가 그래 많은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거야 내 바지에다가 그 이불에다가 다 토해놨버렸어 난 바지 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내 바지 입을 막 다 토해버려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막 등대기 막 탕탕탕탕 쳤어 그 후에 할매들이 말해 그 약한 그 송악이 등대기로 탕탕 칠지게 그 심줄이 하나 끊어져 버리면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탕탕 쳤는가고 그렇게 막 나는 그때 내 정신도 아니지 성령께서 그래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다 토해놨어 엄마가 막 미안해가지고 대야를 가져와가지고는 아유 박 선생 어떻게 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박 선생 나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 앞에 이때가 바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때다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대야에다 담아서 어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미안하다고 괜찮습니다 송악이만 낳고 송악이만 예 살아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난 또 다른 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이튿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송악이네 집에서 그 주일날에 나는 중국 목사님 설교를 우리 조선족들한테 500명이 되는 조선족들한테 통역을 하거든요 중국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조선말로 통역하는데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송악이가 우리 송악이가 나는 송악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송악이가 어쨌단 말이래요 우리 송악이가 8년 만에 바지 입고 걸었어 그래가지고 송악이가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교회에서 막 또 자기 간증하고 한국 그 뭐든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없어가지고 빌려서 하거든요 오후에 예배드리는데 오후에 우리 조선족들한테 또 막 자기 간증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영광 드리고 그 온 집 신고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있잖아요 또 있잖아 그 뭐든가 우리 정월달에 우리 그 생명수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선교하러 다니는데 정월이고 뭐 그거 없어 우리는 예 초산날 지나면 비행기표 싸가지고 우리는 그때는 그 뭐든가 설 전에는 비행기표 비싸요 정월달 그때부터는 비행기표 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초산날 지나서 갔어 간이 가나 있잖아요 그 뭐든가 그 집에 그 찬양 찬양 그 뭐든가 전도사인데 아멘을 너무 잘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전도사를 아멘나 아멘 내가 아멘 하면 있잖아 가가 따오 따오가 예 하는 거야 도착했습니다 예 하는 거야 그래 아멘 전도사 내 집에 남편이 우상숭배하고 남편이 누나 너희인데 너희 다 있잖아요 신당을 세운대요 그걸 섬기는 거야 그거 거기다 향폭 채우고 막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남동생 하나 남한데 남동생 하나에도 그 산당을 세우라고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거래요 세우라고 그래서 초일의 날이 신이 신날이야 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샌들즈 신의 날이라고 초일의 날에 이제 그 산공당을 데리고 그 집에 온대 못 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멘은 있잖아 어떻게 하는가고 이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남편은 이혼하려면 하자 그래서 나는 있잖아 우리 누나 너희 다 세운 그거 섬긴데 나도 우리 집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야는 실제는 이혼하기 싫지요 이혼으로 겁줘도 남편도 이혼하면서도 그 귀신 섬기겠대 그리고 우리가 딱 갔어요 우리는 거의 공부하려 갔는데 신학교인데 이런 일이 그 교회 아멘이 신학생이라고 그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공부는 못하고 이제는 막 금식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초 7일 날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긴장하지요 긴장하는데 저녁 때 됐는데 소식이 왔어요 이거 그 저짝 그 큰 누나 사는 거기에서 이차편으로 올라오면 몇백리 길이 되는 거야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 상공단을 깨뿌렸대 할렐루야 깨뿌려가지고 그 신이 다 깨져뿌려가지고 뿌싱 그래가지고 소식이 와서 동생아 우리 이 신이 너희 집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네 동생 댁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제 너희 집에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도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거 깨진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편함없이 영원히 믿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이 내 닷새 금식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도했어 바로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난생 처음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항상 가집에 왔어 그러다가 까먹어버렸어 이 말을 잊어버렸어 아휴 암만 생각해도 잊어버려 그 유집사님이 나 위에 기도했던 말이야 위에 생각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 암만 기도해도 생각 안 나 근데 그날에 우리 신랑이 막 있잖아 막 내보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말하라고 한 번만 말하라고 어? 하룻밤을 사도 만리장성 쌓는다는데 우리 애 둘이가 낳는데 네가 내가 이렇게 한 번 말하라고 애원하는 것도 말 못하나 당신 한 번도 말하면 안 돼요 한 번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고집쟁이야 얘 핸내는 매로 다스려야 돼 하고 딱 귀통을 떼는데 눈에 불이 번쩍 나는 데 있잖아요 눈이 번쩍 나는 동시에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이야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변함없이 영원히 믿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게 성령 충만해도 맞으면 아파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코피 나고 그래도 있잖아 아파도 내가 있잖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신랑을 사랑해야 돼 하고 내가 가서 목목 끌어안고 당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를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평생 당신이 집에서 노예해도 돼요 하면서 내가 막 그랬잖아 전번에 간증했던 거 여러분을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심량의 그 뭐든가 심량의 내가 버텔리지어 회 베들렘 교회야 우리 그 뭐든가 그 태용고 무스 전용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전국으로 막 있잖아 너무 많이 전도를 하려고 붕집해 다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항상 백개 교회 백만 교회 세운다 하잖아 중국에 이렇게 심겨진 그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백만 개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앞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전 목사님 교회 일인데요 거기 찬양 인도하는 그 자매님 그 전도사의 남편이 평생 도박을 놀았어 평생 그래가지고 월급 보너스 주는 거 연말 되면 보너스 주는 거 딱 서버리고 천 원 딱 가지고 중국 돈 천 원 가져왔어 천 원 가져오면 우리 한국 돈 18만 원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셔라 하고 던져놨어 그 색시하게 기가 차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셉니까 사위도 오고 딸도 오고 고기도 사야 되면 이 천 원 가지고 어떻게 설셉니까 다른 집에는 만 원 2만 원씩 설셉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 좀 못하논 걸로 돼지고기 반쪽을 싸가지고 그래도 그런 거 있길래 자기 맘이 놓였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대항을 하니까 남편이 막 빗자루를 들고 눈 오면 쓰는 큰 빗자루를 들고 막 자기를 막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있잖아요 천 원을 딱 이렇게 들고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이틀 날 또 도박 넣을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뿌싱? 그랬어 뿌싱 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순동하라 이 말 우리가 가르쳐는가 그 말씀 먹어서 아이고 순종 못합니다 이 남편이 꼬락살이 도박쟁이 집도 가지 않고 지원자 다 돈 쓰는 저런 남편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남편이고 애새끼 낳고 하니까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돈 달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 100원 주겠습니다 100원 100원 주면 됩니까? 성령님 내 100원 주면 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나 성령님 마음의 평안이 없어 뿌싱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200원 주면 성령님 됩니까? 200원 200원 주고 800원으로 설치겠습니다 뿌싱 300원 300원 그러면 성령님 300원 뿌싱 400원 400원 뿌싱 그래 500원까지 돼서 하나님 500원 500원 500원은 공평하게 500원 딱딱 절망 갈랐으니까 500원 그래 하니까 나 평안이 있더래 아 그래가지고 성령님 천만다행 천원 다 주라 말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500원을 이렇게 신문에다 말아가지고 술 채가지고 자는 거 막 껴어서 나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라 찡파이신 죄 하나님 경배하러 간다고 이거 당신 돈 달랐는데 500원 공평하게 당신 500원 내 500원 이 베개 밑에 놨으니까 나 이거 당신 거니까 나 가지고 내가 줬다고 나 간다고 말 안 하고 옛날에는 가지만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이제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 그리고 교회 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또 찬양인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으로 오는데 먼 데서부터 막 맛있는 냄새 나더래 그리고 웬일인가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나 마당도 깨끗하게 쓸어놓고 신랑이 밥 다 해놓고 지가 때려 부시고 그거 했던 거 다 정리해놓고 두부 싸가지고 와서 두부 막 지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나 아야 시발 시발이 섹시야 그 말이야 아야 시발아 라일라 왔냐 섹시야 왔냐 하면 소리 두부치 두부치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있잖아 너를 평생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네가 베개 밑에 준 500원을 내가 이렇게 꼭꼭 신문에다 싸놓은 걸 이렇게 봤을 적에 내가 너무너무 가책 받고 도로 500원을 주더래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정말 잘 살자고 그래가지고 이 섹시가 너무너무 또 감동 돼가지고 미워서 자기 운명을 생각해서 흘렸던 눈물보다도 감사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또 순정하고 발 씻겨서 내 발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는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젠즈메이라고 있어요 젠즈메 나 이거 다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오목사하고 우리 샤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야 갑자기 우리 목사님 오늘 전에 설거하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우리 단일적인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빨리 말해봐 그래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적어간 거야 이 짝 종이에다 적고 이 짝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저 짝 종이 거를 있잖아 내가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지고 나왔다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젠즈메기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섹시가 있잖아 여자들은 빤비엔티엔 하늘 절반이다 하늘이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잖아 근데 여자가 하늘 절반이다 못했더니 그래 말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세다고 이제는 남녀 공평 되풀했어 하늘 절반이니까 남녀 공평 되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지게도 남녀 빙덩 남녀 평덩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여자들 굉장히 세다고요 셌어요 그러는데 성경 예수 믿으면서 남편에게 순동하라 나 그거 제일 읽기 싫어했어 그거는 이제 나 딱 그 말씀 지나가버래 그래 태풀 들을 지게도 그거 남편에게 순동하라는 그 말씀 나오면 더 빨리 오목사가 저기 있으니까 나 빨리 더 감아가지고 쑥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들어 제가 그렇게 못됐고 그래 나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첸즈메가 이제 남녀 빙덩 여자 빤비엔티엔이 하늘 절반이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항상 같이 쌈하고 막 불순종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삶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참고 견디고 죽고 희생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왕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바꿔 사신 것은 게시록 2장 6절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인데 나라가 번역이 잘못됐어 영어선경에는 킹이라고 제대로 썼대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바꿔 쌌어요 앞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정말 우리는 앞으로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자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할 지게 세상 응금되는 마귀를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확고한 믿음으로 절대 타협하거나 짐승의 표 받으면 부싱 그래서 이 첸즈메이가 남편한테 사과를 했대 내가 여태까지 당신 말 한마디 하면 열마디 따라하고 내가 당신을 막 쥐받고 그렇게 한 거 정말 내 이전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너 원래 그런데 뭐 하미철이 그렇게 말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또 사건을 줘요 재본다 달아본다고 달아봐서 통과되냐 안 되냐 그 통과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 전리품을 준다고 전리품 그래서 또 사건을 주고 또 통과되고 끊임없는 전리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 그 첸즈메이가 있잖아요 남편 발도 씻겨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그 방면에 혼이 거듭나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남편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설거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난 내려가면 또 요거도 먹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넣어주십니다 불로 태우고 불로 붙여서 우리가 성령의 불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성령의 불에 충만하게 불태워져서 우리 가정의 삶이 변화되고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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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충만만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출하는 선봉이 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 꿈이 크잖아요 어쩌네게도 그 꿈의 비전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단순함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끈질긴 그 뭐든가 믿음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보면 있자는 정말 좋은 말로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맞아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안 되는데도 목사님은 줄기차게 목사님 어지게 그 많은 말씀을 하던 중에 딱 한마디가 내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뭔가 내가 허풍을 치는 거 아니다 내가 거짓말로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외친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외친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다름질에 우리도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ล мест De cleaning 라 맥주 반대 purpose 일상 진리 들휘 disciplinary 일상 각 일상 다